시기심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깨지는 교회 분열도 시기심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끝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알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기도도 뭐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되길 바라는 하나는 근데 성당에서 내가 주일학교 이렇게 보면 한 20명 30명 교사들이 있으면 내가 또 입보하는 교사가 있잖아요 그 입보하는 교 한 명만 입보하면 나머지 한 15명이 숨으면 다 적이 돼버려요 딱 반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누구 입보할 수도 없어 그 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하는 거야 그 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해 사랑도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전서 1장 10절에 교회의 분열을 걱정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요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개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분열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시기심으로 생긴 분열은요 그래서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하고 그럴 때 그 부지런함이 쌓여서 나중에 누리는 행복이 큰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시기심까지 있다 그럼 이게 참 몹쓸 사람 중에 하나가 일은 안 하면서 남잘되는 꼴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얘기가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지 왜 배가 아파요 저는 아예 이런 말이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중국 사람들이 메나탄을 다 사요 메나탄을 얼마 전에도 7억 달러짜리 메나탄 상징 건물을 하나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메나탄에 건물을 사는데 그렇게 대기업가도 사지만 뉴욕에 사는 중국 사람들 40명이 모여갖고요 40명이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갖고 건물 하나 사는 거예요 건물을 사갖고 거기에 새 들어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베트남 사람들 또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내냐면 새를 전부 다 올려요 그럼 새를 감당을 못하니까 다 나가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상권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화교 그런 지역을 그러잖아요 차이나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이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3,500만 명이 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본이 얼마냐면 2조 달러래요 2조 달러 우리나라가 1년에 수출입 다 합쳤고 1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1조 달러 그런데 얘네들 자본이 2조 달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본토에다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본토에 투자하고 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또 상권을 형성해갖고 돈을 모아갖고 건물을 사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인도네시아의 재정은 70%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모든 상권을 다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잘못된 이런 나쁜 우리들의 속담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이런 말은 없어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축하해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남잘되는 꼴을 못 봐 누가 좀 조금만 뜨면 그 사람 그냥 깎아내리기가 바빠 이래서는요 세계 속에서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개인으로도 불행하지만 국가적으로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이 폴란드에서 사는 유대인 러시아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아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에 딱 가면 공항에 딱 내리면은요 이민자 협회 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파트를 빌려주고 또 취직까지 다 시켜줘요 그 사람이 이뤄슬 때까지 잘해줘요 우리나라는 공항에 딱 어리빌이 않고 도착하면은 이거 그냥 갖고 싸들어온 돈 다 등쳐먹기 바빠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요 백화점은 누가 다 쥐고 있냐면 유대인이 다 쥐고 있어요 유대인이 다 쥐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백화점에 입점을 누구 먼저 제일 먼저 받느냐 하면 유대인이 만드는 물건분들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살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돈을 모으잖아요 그럼 자기 돈은 누구한테 맡기냐고 유대인 은행에 갖다 맡겨요 유대인 은행에 갖다 맡겨요 무슨 소송이 나면 누구한테 맡겨요? 유대인 변호사한테 맡겨요 아프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유대인 의사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냐면은 미국의 부의 한 50%를 유대인이 쥐고 있대요 그 중에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래요 철저하게 민족끼리 돕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시기심이 없는 거죠 시기심이 우리 시기심이 너무 많아 이 출애국기 2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구워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게 유대인들은요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이게 철저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요 다 개인적으로는 잘 살아요 근데 다 같이 모여갖고 건물 샀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특출나지만은 이게 서로 축복해 주는 게 안 되는 거죠 미국에 7대 영화사가 있는데 이 중에 6개가 유대인이에요 6개가 파라마운터, MGM,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슬, 21세기 폭스 다 유대인이 만든 영화사예요 할리우드의 모든 건 월트 디즈니만 미국 사람 거예요 근데 이 월트 디즈니도 CEO가 20년 동안 유대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건 다 유대인이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화에서 나오는 돈들 배우도 유대인을 쓰고 무슨 시네리오 작가도 유대인을 쓰고 감독도 유대인이고 영화 배급사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돈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 돈을 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다 보내냐 본토에 보내요 이스라엘, 팔레스티안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사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 시기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당에서도 하다못해 주일학교 하나를 운영해도요 이게 깨지는 경우가 시기심 때문에 깨져요 시기심 때문에 성당도 왜 깨져? 전 총회장단하고 후임 총회장들하고 서로 시기심 때문에 성당도 깨지는 거예요 시기심이 참 많아요 하느님께서 양을 바친 아벨의 재물은 받으고 곡식을 바친 카인의 재물을 받지 않자 어떻게 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네 시기심 때문에 사무엘의 상권의 18장 7절에 보면은 지금 PLO, 이스라엘 맨날 테러하는 걸 PLO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근데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성서에는 필리스타인이라고 써있어요 필리스타인 있었어요 얘네들이 맨날 유대인들하고 싸웠어요 골리아스한테 맨날 그냥 지고 근데 다윗이 나와갖고 필리스타인 팔레스타인들을 다 쳐 죽여요 그래서 완전히 사울이 그냥 완전히 왕권이 굉장히 강화가 돼요 근데 다윗이 싹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처녀들이 속을 들고 춤을 추면서 이런 노래를 해요 사울은 수천을 쳤고 다윗은 수만을 쳤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살짝 미쳐요 뭐가 생기냐면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래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러고 하다못해 딸 미가를 다윗한테 줘요 사위야 사위 그런데도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은 그 능력 있는 다윗은 사울 곁을 떠나요 사울 곁을 떠나니까 사울이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렸잖아요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렸는데 필리스텐하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다 죽고 자기만 남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스스로 자기 배를 칼로 자살해요 자살 다윗을 그 능력 있는 다윗을 자기 옆에 왕으로 데리고 있었다면 시기심을 가지지 않고 데리고 있었다면 아마 사울은 이스라엘 처음으로 통일한 왕으로서의 그 대단한 명성을 누렸을 거야 근데 그 놈의 시기심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깨지는 교회 분열도 시기심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끝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알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기도도 뭐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되길 바라는 하나는 근데 성단에서 내가 주일학교 이렇게 보면 한 20명 30명 교사들이 있으면 내가 또 입보하는 교사가 있잖아요 그 입보하는 교 한 명만 입보하면요 나머지 한 15명이 숨으면 다 적이 돼버려 딱 반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누구 입보할 수도 없어 그 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하는 거야 그 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해 사랑도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전서 1장 10절에 교회의 분열을 걱정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요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개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분열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시기심으로 생긴 분열은요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마음 안에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영화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의 모짜르트하고 살리에르라고 했잖아 살리에르가 너무 모짜르트를 시기해갖고 마지막에 모짜르트 계속 힘들게 작곡 이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막 모짜르트가 막 해갖고 모짜르트도 빨리 죽지만 살리에르도 결국은 정신분열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남을 축하해 주는 사람은요 복을 받는데요 남 안 되게 시기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고통을 겪는 거예요 친구가 성공하거나 사회에 승진하면 축하해 주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돼요 남 시기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 부러워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는요 달리기를 정말로 못해요 정말로 초등학교 뛰면 꼴등이야 막 쭉 뛰어도 꼴등이야 얼마나 이놈들이 빨런지 난 정말로 달리기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나는 참 그림을 못 그렸어요 제가 이렇게 옛날엔 그림의 필요성을 별로 몰랐는데 외국에 다니고 미술관에 다니다 보면 막 얘네들이 고후 이런 애들이 그림 그려는 거 보면 내 마음 안에서 예술원이 불타요 그래갖고 집에 와서 도화지도 사고 크레용도 사갖고 집에 와서 막 그림을 그려요 동창신부들 오면 내가 보여줘요 이 그림 어떠냐 그러면 동창신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조카가 그린 거냐 조카가 아 난 내가 그린 건데 한 7살 정도 애가 내 그림을 보고 안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명작이지 보고 웃는 거 보면은 그런데 수주는 조카가 그린 그림이냐 난 그림을 참 못 그려요 또 나는 수학을 참 못해요 중학교를 안 다녀서 그런지 전 중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수학을 못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나는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느낌 아니까 걔네들 느낌 아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지 수업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난 수학을 정말로 못했어요 수학을 그런데 내가 맨날 나는 왜 달리기를 못하지 난 왜 이렇게 키가 조그마하지 난 왜 수학을 못하지 난 왜 그림을 못 그리지 맨날 이런다면 난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못 가졌지만 난 뭐가 줘요 목소리가 좋잖아요 나는 목소리가 좋잖아요 저는 제가 목소리 좋은 거 어렸을 때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애들이 막 발표할 땐 다 시끄끄끄러워요 그런데 내가 일어나서 발표하면 다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게 귀가 확 들리나 봐요 귀가 그리고 제가 왜 목소리 좋은 줄 아느냐 하면 사복을 입고 내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요 많은 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음식을 딱 시키면요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성우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생긴 게 잘생겼어 키가 커 뭐가 있어 딱 목소리만 듣고 혹시 성우시냐고 그래서 수도 없이 들어요 성우시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음향 박사님이 제 목소리를 분석을 해줬어요 신부님 목소리는 톤이 높은데 국대는 거예요 톤이 높고 굵으면 똑같은 단어를 얘기해도 내 말은 귀에 꽂힌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평화방송에 신부님들 나와서 쭉 강론하시잖아요 수인들 강론하시잖아요 강의하시잖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받아 적을 정도로 내용이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단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승천을 하셔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듣기 좋은 내용인데 톤이 거의 같고 목소리 톤이 낮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한마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다시 오셔서 승천하셔서 성령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똑같은 말인데도 목소리 때문에 제가 받는 이득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미사 해설하고 독서하고 신학교 때도 무슨 세미나 발표하고 이럴 때 제가 목소리 좋은 걸 저 자신도 알아요 그래갖고 내가 서품받을 때 난 다른 거 달리기 잘해달라고 나 기도한 적 없어요 서품받을 때 띔 잘 뛰게 해달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나는 누워서 재단에 엎드려갖고 주님한테 딱 두 가지 부탁했어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신부가 나는 신부 중에 키 큰 신부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해 아니 보금 선포하는데 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난 생긴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보좌신부 때 굉장히 만오천명 만육천명 본당의 보좌신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사참여 뒤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내 얼굴을 몰라 1년 내내 근데 그분들이 10년 후 20년 후 와갖고 내 목소리 딱 들으면요 목소리가 생각이 난대는 거예요 목소리만 좋으면 됐지 뭐 키 커서 뭐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받은 게 뭘까? 내가 받은 게 뭘까? 여기 계신 분들 하느님께서 하나씩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신부님 저는 받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밥 자라는 것도 재능이에요 밥 자라는 것도 나는 우리 주방장님 우리 생태 마을의 주방장님이 있는데 정말로 밥을, 음식을 맛있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최고의 주방장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청소 잘하는 것도 나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정리 정돈 잘하는 사람 우리 조카가 얼마 전에 여자 조카랑 밥을 먹는데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빌딩 청소한 사람이 있었는데 천억을 넘게 벌었대요 자기는 항상 정리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빌딩을 정리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천억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너무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애가 너는 왜 수학경시대에 1등을 못 해왔냐 너는 왜 사법고시 합격을 못 해왔냐 달리기 잘하는 애가 왜 수학경시대에 1등을 해야 돼? 달리기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원진 선수한테 지금 사법고시 합격해오라고 그러면 유원진 선수 사법고시 합격해올 수 있어요? 유원진 선수 뭘 잘해? 공 잘 던지나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또 지금 사법고시 합격한 애한테 너 메이저리그 갖고 공 던지라고 메이저리그 입구에도 못 가요 사람이요 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 멋이 없어서래 지 멋대로 살 줄 알아야 돼 자기 생긴 대로 살 줄 알아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키도 안 크고 힘도 안 세고 몸도 조그맣고 이래도요 나는 내가 받은 게 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난 내가 받은 게 목소리라는 생각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난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나 이렇게 조그맣게 놔줘서 목소리 좋게 놔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기업체 강의 다니죠 무슨 정부기관 강의 다니죠 별군데 다 강의 다니죠 하다하다 아침마당에까지 와서 강의해 다니는 아침마당에까지 아침마당에까지 생각을 해봐요 이 목소리라는 게 내가 받은 하느님의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주식 투자하다가 쫄딱 망하고 마지막에 자살하는 분들 가끔 봐요 의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7년, 6년 동안 뼈가 빠지게 의사 공부했으면 의사만 하면 되지 주식 투자는 왜 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계속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데다가 방향을 돌리면 망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강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영화 배우가 25년 동안 보는 거 쫄딱 망했대 영화 배우는 연기만 잘하면 돼요 다른 거 이상한 거 하다가 되게 망하는 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안 해서 그래요 자기가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공부만 해야 된다는 거 이 머릿속에 이거 빼세요 공부 빼고는 나머지 다 잘하는 애들 많아요 공부 빼고 그런데 나머지 다 잘하는 건 그건 소용없어 수학하고 영어만 잘하면 돼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포크레인 잘해요 포크레인 정말 잘해요 내가 뭐 하루 종일 포크레인 가지고 황토 집 질 때도 포크레인으로 지는 황토도 잘 개요 그런데 내가 포크레인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침부터 밤 6시, 7시까지 하는데도 하나도 안 지겨워 10시간을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해봐요 나 아마 미칠 거예요 미칠 거예요 10시간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런데 포크레인을 10시간 하면 그냥 하나도 안 지겨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일이라는 게요 내가 재미가 있고 몸에 이렇게 탄력이 붙으면요 일처럼 재미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혹시 몸은 튼튼한데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은 생태마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이 지금 여주도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로 하고 싶어요 여주도 그리고 아프리카 자카란다도 그 농장도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파견하고 싶어요 가끔 50살, 60살 되신 분들이 전화해요 거기 생태마을 취직하고 싶다고 지금 우리 생태마을은 50살, 60살 천지예요 천지 지금 우리가 이 세대교체가 필요한 거예요 세대교체가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듣고 나도 저기 가서 일할까? 50살 넘은 분들은 하지 마세요 대신 누굴 보내? 자녀를 보내 자녀 몸은 튼튼하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들 이런 애들 꼭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축복해주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시기하지 않고 남을 축복해주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저는 우리 후배들이 막 강론자라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부관장 신부들이 세 분이 이제 지금 왔다 갔는데 저는 이제 강의는 내가 하지만 미사 강론은 부관장 신부님들이 되게 해요 너무 강론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강의하는 거에 많은 부분들은 부관장 신부들이 강론하는 걸 듣고 내가 그걸 갖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관장 신부들한테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마워 나한테 이런 재료를 제공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참 이렇게 내 이렇게 후배 신부들이 강론자라는 거 기분이 너무 좋아요 또 막 사복 잘하면은 막 박수 쳐주고 싶고 그럼 내가 행복해요 근데 어 저 놈 새끼 봐라 나보다 강론을 잘하네 이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을 내가 조금 능력이 보자라도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 줄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거야 중국 애들이 지금 본토는 뭐 하느님 안 믿어갖고 엉망이지만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은 대단하거든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우리나라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준다 이 아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아예 사촌이 땅을 샀어? 그래 축하해 주는 그런 문화가 난 이루어졌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시기심이 게으른 놈이 시기심까지 있어 게으른데 남 욕이나 하고 앉아 있어 매력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매력이 없어요 부지런한데 남 칭찬까지 할 줄 알아 이 사람 매력 있어요 없어요? 매력 있어요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나쁜 건 판단하는 거 어떤 판단? 부정적인 판단이에요 부정적인 판단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이야 내가 남을 심판하면은요 하느님도 나를 심판을 해요 내가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아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남을 심판을 하냐는 말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게 평생의 내 숙제였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볼 것이냐 내 눈에 있는 들뽀를 볼 것이냐 여러분들은 남의 대한민국을 보면은요 남의 티끌은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요 남의 티끌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기 눈에 있는 티뽀를 안 보는 거야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이 세상에 다 죽일 놈만 있는 것 같아요 죽일 놈만 다 때려 죽일 놈만 대한민국이 사는 것 같아 그래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막 때려 죽일 놈만 살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내가 좋아하는 우리 경남 최경남 신부가 또 해준 얘기에요 자기가 조용필 콘서트를 갔다 왔대요 감동받았대요 너무너무 정말로 프로페셔널이 저거구나 우리 신부들도 저런 마음으로 사먹을 하면은 정말로 사먹이 잘될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용필씨가 1982년 비련이라는 못찾겠다 깨꼴이라는 사집 이 사집을 냈는데 비련이라는 그 노래가 있대요 그런데 시골병원에 지적장애아가 8년 동안 14살짜리 먹은 여자애가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얘가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야 14살짜리가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8년 동안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던 애가 비련이라는 노래를 하고 눈물을 쫙 흘리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미치죠 내가 감정 표현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조용필씨한테 제발 우리 병원에 한 번만 와갖고 이 아이 손 한 번만 잡아줘라 손 잡아주고 노래까지 해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손이라도 잡아줘라 했는데 그때 조용필씨가 1982년 사집 못찾겠다 깨꼴이 할 때 캬바라에 가서 노래 한 곡 하면 3천만 원을 받았대요 지금 돈으로 그런데 보통 하루에 3, 4번씩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무슨 소리냐 지금 하루에 1억씩 버는 사람인데 그 시골까지 위약금 물 수 있느냐 꿈도 꾸지 말아 전화를 끊었대요 그런데 조용필씨가 이렇게 바깥에서 듣으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매니저가 아니 저기 뭐 어떤 지적장애 여자아이가 당신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다고 병원에 한 번 초대를 한다는데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공연이 몇 개냐고 그랬더니 뭐 4개라고 그랬더니 그거 다 취소해라 내 위약금 내가 물겠다 가자 그 병원에 차 내라 그랬더니 조용필씨가 차를 타고 그 시골까지 쫙 간 거야 갔는데 얘를 딱 봤는데 얘가 뭐 조용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조용필씨가요 대단한 사람이 그 14살짜리 여자의 손을 잡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딱 이렇게 노래를 쫙 오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또 눈물을 쫙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병원이 감동이죠 감동 그리고 조용필씨는 그걸 보고 갔어요 부모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례를 할 테니까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조용필씨가 한 말이 전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는 오늘 저 아이의 눈물을 통해서 이제까지 받은 모든 돈 앞으로 받을 돈 모든 것보다 비싼 보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보낼 생각하지 말아라 딱 갔다는 거예요 그게 1982년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조용필씨가 훌륭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조용필씨 뒷조사를 쫙 해봤어요 뒷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23억인가 4억이나 되는 돈을요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기증하고 그 다음에 소아 백혈병 걸린 아이들 한 500명 수술비를 다 대주고 지금도 1년에 몇 억씩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저는 김장호씨 독도 참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가수 하나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독도 100억 모은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동참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본 애들은요 자기네 나라 돼서 살고 싶지 않은 애들이에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지진 일어났지 원자력 발전소 원자탄 폭탄 터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방사능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태풍이랑 태풍은 그냥 일본에 다 가서 쏘여 지금 아직도 10월 30일인데 아직도 무슨 프란치스코 이거 태풍 다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1905년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돌아왔는지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우리나라 먹은 거예요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기네들 이번에 외교 홈페이지에 하잖아요 한국 먹고 싶다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 대놓고 근데 정치인도 기업인도 못하는 가수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 세상은요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판단을 어떤 판단으로 부정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조가 동탁을 죽이려고 그래요 한 왕실을 자꾸 동탁이 쥐고 흔들으니까 그러니까 조조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들켜요 동탁한테 왜냐하면 동탁의 무술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진궁이랑 장수랑 막 도망을 가는데 동탁이 전국에다 방을 붙인 거예요 조조 잡아오면 엄청난 벼슬과 상을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조조는 마음 편안하게 쉬지를 못한 거죠 산속으로 군물로 가면서 그냥 여기저기 피신을 하다가 아버지 조승 아버지 친구 여백사라는 집에 숨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여백사가 이 조조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야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쉬라고 내가 방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편안하게 쉬라고 근데 우리 집에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집에 술이 없다 내가 고울에 가서 술을 받아올 테니 너는 쉬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여백사는 이제 고울로 술 받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의심 많은 조조는 혹시 고울에 가서 나 고발하러 간 거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을 염탐을 하는 거야 근데 부엌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칼 가는 소리가 근데 집안 식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큰 놈부터 잡을까 작은 놈부터 잡을까 아니 조조는 조그매고 진공은 컸거든요 이것들 봐라 여백사는 나를 고발하러 가고 저것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그래갖고 문을 박차고 들어갖고 여백사의 식구 부인 자식 아홉 명을 다 죽여요 칼로 다 죽이고 혹시 어디 숨어 있는 거 없나 하고 뒷견문을 딱 열었는데 뒷곁에 돼지가 큰 거하고 작은 거 두 마리가 묶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구들은 큰 돼지를 먼저 잡을까 작은 돼지를 먼저 잡을까 이렇게 말한 건데 조조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큰 놈을 먼저 잡을까 자기를 잡는 줄 알고 죽인 거죠 자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판단이 다 옳아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조조가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술을 받아서 기분 좋게 오는 조승을 길에서 만나 저기 여백사를 만나요 그 자리에서 죽여요 조조가 왜? 한 번 잘못한 걸 덮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눈에 있는 뭘 봐야 돼? 들보를 볼 생각을 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끊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성서 예수님이 참 예수님 말씀 말씀마다 정말 묵상하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말씀 정말 많이 이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 증자가 성인 1일 3성 1일 성인지도 1일 3성 5신 자기 일을 세 번 반성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신앙인들은요 남 잘못 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누구 잘못 캐내는 사람이야? 내 잘못 캐내는 사람이야 내 잘못을 캐내갖고 나를 똑바로 세우는 게 신앙이냐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고 남만 개 특히 성당 다니면 활동하면은 자기 모습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 남만 보이잖아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레조 단장은 어떻고 꾸리아 단장은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남욕만 디립다 하잖아요 그런데 남욕할 시간이 있으면 누구 들여다봐? 자기 들여다봐 부처님 제자 넷이서 장인엘끼리 토론을 했어요 야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사랑이다 사랑 얼마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녀 문제 수도 없는 갈등의 원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가 아니다 사랑보다 더 그런 건 배고픔이다 그렇죠 배고픔의 고통 이거 정말 힘든 거죠 오죽하면은 대학 교수가 그 돈 몇 푼 받아보겠다고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부정 입학 몇백만 원 받아갖고 부정 입학하고 교수 자리 짤러나가고 이게 배고픔의 고통 때문에 배고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게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그랬더니 또 한 제자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분노다 분노 화가 자기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 이건 저도 동의해요 사실 저도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싸운 게 한순간 무너지는 게 뭐냐면 분노 때문에 그래요 분노 그랬더니 또 한 제자가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슬픈 건 죽음에 대한 공포다 그거 맞죠 우리 인간의 모든 그랬더니 그게 다 됐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는 거다 내가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면서 행복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가 죽는 게 저는 부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예수님은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볼 생각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 뽑을 생각을 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부정적인 판단을 할 거냐 긍정적인 판단을 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텔레비전 뉴스 보면 한심해 안 한심해요 한심하죠? 정치인들 정말로 내가 지난번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서로 말 안 돼 지금까지도 한심해요 뭐 조금만 정말로 한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또 국회의원은 이놈의 나라는 그냥 뒤집어 엎어서 북한한테 그냥 줘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심한 나랄까요? 저는요 5천년 역사상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상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적은 없어요 5천년 역사상 고려시대 우리 원나라 조금만 바쳤어요 고려시대 때 원나라한테 조금만 바쳤어요? 왕자도 다 보냈어요 왕자도 다 보냈어요 조선시대는 명나라 청나라 다 조금만 바치고 다 왕자들 다 보내고 소연세자 뭐 이런 사람들 다 다 가 있는 거 다 그리고 그냥 청나라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라 뺏겼어요? 일본한테 나라 뺏겼어요 1천년 이상을 통일 국가 다 나눠져서 싸우고 지금도 뭐 나눠져 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5천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강성했던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조 달러야 무역 규모가 세계 8위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에요 그런데 일본은 6조 달러야 무역 규모가 중국이 8조 달러 미국이 14조 달러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 우리나라도 피곤한 나라야 양쪽에 너무 센 놈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이 경제 규모가 일본이 6조 달러 중국이 8조 달러야 우리는 1조 달러밖에 안 돼 그런데 그전에는 1조 달러도 안 돼서 그러니까 참 조공 바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도 또 전 세계에서 일본 놈하고 중국 놈 무시하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 밖에 없어요 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5천년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차 잘 만들어요 차 잘 만들어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미국 뉴욕의 자살방지협회에 가서 강의를 갔다 왔는데 초청한 회장님이 차를 이번에 싹 바꿨대요 워낙 돈이 많은 분이라 엑구스, 볼보, BMW, 렉서스 5대를 다 바꿨대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엑구스래요 나한테 정말 그런 말을 하면서 한국이 차 브랜드가 떨어져서 그렇지 한국 차 잘 만든다고 그것도 40년 만에 남들은 100년, 120년 됐는데 40년 만에 이렇게 쫓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는 엑구스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차를 누가 제일 무시하느냐 대한민국 놈들이 제일 무시해요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적 텔레비전 잘 만들고 그렇잖아요 또 핸드, 휴대폰 잘 만들고 제가 이 휴대폰도 아이폰 막 나오고 난리 칠 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우리나라 휴대폰을 봐서는 전 세계 시장 1위를 할 거다 4, 5년 전에 내가 방송 때도 얘기했어요 지금 1위 하잖아요 정말로 잘 만들어요 에어컨 잘 만들고 냉장고 잘 만들고 그러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근데 막 온 세상에 떠도는 얘기는 곧 망할 것 같은 얘기를 아니 오죽하면 요즘 달러 떨어져갖고 지금 주식을 뭐 40일인가 50일째 우리나라 주식만 산다잖아요 우리나라만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인 판단도 문제가 있지만은 국가 전체의 분위기도 부정적인 생각 나는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보면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언제 나라에서 늙었다고 용돈 준 적이 언제 있어요 5천년 역사상 요즘 준대잖아 요즘 아니 늙었다고 나라에서 용돈 준대잖아 65세 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줬어요? 10년 전부터 줬어요 용돈 5만 4천원 5만원 주기 시작해갖고 지금 9만 4천원 9만 5천원이 지금 내년 7월부터는 20만원 준대는 거예요 물론 100% 다 주면 좋지만 상위 30%는 안 주고 하위 70%는 준대는 거예요 20만원 여러분들 자식이 다달이 20만원씩 줘요? 자식도 안 주는 용돈 준대잖아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말고 누가 잘 되길 바라? 나라가 잘 되길 바래요 저는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3만 달러 4만 달러 넘어서면요 여러분들 65세 넘은 분들 30만원 50만원 60만원 다 넘어가요 용돈 그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나라가 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가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이나 사회적이나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생태마을에 주창덕시라고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가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한경북도에서 살다가 지금 55인가 이쯤 나이가 됐는데 북의 얘기를 들어주면요 우리 직원들은요 다 뒤로 넘어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쌀 구경한 적 없대요 밀가루도 구경한 적 없대요 제가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북한 사람들 밀가루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밀가루는 1년에 두 번 나온대요 두 번 그리고 강냉이 죽만 먹고 산대요 그럼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 먹으면 그게 얼마나 고소한지 모른대요 그건 뭐 농약을 쳐야지 맛이 이상할 거 아니야 농약 칠 돈이 있어야지 농약을 칠 거 아니에요 농약 안진뱅이 밀 보리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수제비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에 딱 두 번 먹는다는 거 나머지는 전부 강냉이 죽을 먹는다 나머지는 전부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서 가지튀김을 하면 우리는 가지튀김만 밀가루 살짝 묻혀서 튀지기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나가면요 그 가지를 들고 주방에 들어가요 그 탈북자가 주방장한테 따져요 밀가루 이것밖에 왜 안 묻히느냐고 내가 밀가루 먹고 싶어서 북에서 넘어왔는데 왜 밀가루를 이것 조금밖에 안 묻히느냐고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북한은요 수도 없이 굶어주고 내가 지금 북한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95년, 96년, 97년에 죽을 때 북한 사람은 그때 제일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나마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먹고 살았대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다 죽었대요 근데 굶어 죽으면 다 새카매갖고 죽는대요 못 먹을 때 근데 자기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탄광촌에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한 10명이 새카매갖고 다 쭈그리고 앉아있대요 저 사람들은 왜 일도 안 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대요 왜 이렇게 새카맣냐고 그러니까 다 굶어 죽어 있는 거라고 지금 10몇 명이 그대로 앉아서 그 자리에서 북한 얼마 전에 6명 넘어갔던 분들 다시 한국으로 보냈잖아요 그분들 내가 쭉 읽어봤어요 북한 가면 어떻게 대우할 줄 알고 아파도 병원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그냥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북한 무슨 김일성 주체사장 찬양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건 하느님을 믿을 수 없다는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해서 제일 가슴이 아프고 슬프지만 그런데 무슨 북한을 찬양을 하고 그래요 국민들은 다 굶어 죽어 하는데 그냥 대통령이라는 수령 우리가 또 얼마나 웃겠냐면 우리 직원들은 김정은이가 말이야 백성들 굶어 죽이고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일어나고 김정은이가 뭡니까 위대하신 수령아가 김정은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그래 위대하긴 개뿔은 뭐가 있냐면 국민들 다 굶어 죽이냐고 뭐가 위대하느냐고 그러면 그분이 그래 그건 또 맞는 말입니다 또 이런다니 그런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이분이 왜 탈북을 했느냐 하면 자기 딸하고 같이 해서 딸은 지금 간호학과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관절염이었대요 부인은 심장병이고 그거 고치고 싶어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우리 생태마을에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좀만 기다리면은 자기 가서 데리고 올 텐데 안 기다린 거야 이 아들하고 부인이 이번 여름에 압록강을 걷는 거예요 압록강을 건넜는데 기다렸는데 연변에서 만나는 사람이 못 만났다고 전화가 온 거야 아니 그냥 우리 생태마을에서 저녁에 밥을 먹으면 얼굴이 하얘가지고 아주 다 죽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고 저 주창덕 형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북에서는 건너갔다는 소식이 왔는데 연변에서 못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 끊어주고 돈 주고 가서 찾아와봐라 자식 아들하고 부인 소식을 모르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찾아와봐라 그래갖고 갔다 왔는데 결국은 못 찾고 자기 마음을 넘어가다가 죽은 거죠 물에 빠져서 압록강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호강에 요강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한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지금 북한에 그래도 지금 신앙을 하는 게 1%도 된대요 숨어서 숨어서 신앙 생활하는 비율이 1%가 된다는 거 우리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정말로 마음 편안하게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릴 수 있는 거 통일이 돼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도 통일이 돼야 되지만 그 안에 정말로 신앙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보면은요 참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한국은요 정말로 행복한 날이에요 정말로 요즘 나는 한국에 이렇게 외모로 평가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잘생기면 다 오케이야 키 크면 다 좋고 남자는 키가 커요 키가 커 개뿔 키가 커 뭐가 좋아요 이 기장 옷 저기 기지나 많이 들어가지 키 큰 게 뭐가 좋아 그냥 이쁘면 다 용서해 이쁘면 다 용서해 이쁘면 다 용서해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 하나 제대로 볼 줄 안다 척 보면 안다 그게 여러분들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떠도난 얘기에 하버드대학에 스탠포드 부부가 가갖고 허름한 옷을 입고 스탠포드 부부가 가갖고 저기 뭐야 하버드대학 총장실에 가갖고 나 좀 여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16세 하버드대 다니다가 그래갖고 나 여기 좀 기증하고 싶다 총장을 만나게 해주라 너무 허름하니까 이 수위가 당신 같은 사람이 뭘 기증하냐 안 만나게 해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샌프란치스코 사람인데 아주 철도로 돈을 벌은 사람이야 아니 저 하버드대학에서 우리 돈을 기증을 안 받느니 차라리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대학을 하자 그래갖고 생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 갔을 때도 스탠포드 대학을 지나가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전하더라고요 대학이 아니라 거의 뭐 궁전같이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기 뭐야 그 하버드 정문에는 이런 말이 써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있대요 죄로 가는 길은 내 눈에 있는 들뽑을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끄집어낸 이런 사람들이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 판단하지 마세요 남 평가하지도 마시고 남 비난하지도 말고 판단하고 난 비난하지도 말고 똥 묻은 겨가 겨 묻은 겨 비웃는다는 그런 우리 속담도 있듯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는 일이 우리가 중요한 것 특히 신앙인들은 남 누구 어떻고 누구 어떻고 이거는요 이 사도바오로가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남을 해치는 말은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게 몸에 배 있어 남한테 흠이 되는 말 한마디를 해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게으른 데다가 시기심까지 있는데도 판단을 부정적으로 해 이거 이 사람 이거 쓸 데가 있는 사람이야 쓸 데가 없는 사람이야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성실하고 남 칭찬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죄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죄 안 져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살면서 항상 긍정의 에너지가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해 주고 평생에 설계가 돼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말고 피하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크나큰 손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이익보다 손해를 많이 보는데 다투어서 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서 처세의 기본이기도 하다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마라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 수 없다 옛말에 굽으면 온전해진다 하였는데 헛말이겠는가 참되게 온전해져서 돌아가는 것이다 물속 깊이 있는 물고기와 하늘 높이 떠있는 기러기는 아무리 높아도 활로 쏘고 아무리 깊어도 낚시로 낚을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의 마음은 바로 곁에 있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쓸데없이 남을 상처 주지 마라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비담보다도 곱고 따뜻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창칼보다도 차갑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마음을 쓰지 말라 그 사람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고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거든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집안이 화목하고 친구들이 많다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좋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고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자손, 친구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남의 말로 사람을 판단하려거든 나의 눈으로 한 번 더 살펴보라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이야 어찌 이것을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남에게 전해들은 대로 남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쪽의 말만 듣는다면 친한 사이가 갑자기 떨어짐을 볼 것이다 귀로 남의 그릇댐을 듣지 말아라 눈으로 남의 단점을 보지 말아라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경솔함이다 경솔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사악하고 위험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편에서든 이용당하기 쉽다 화재가 나면 불을 피해 멀리 달아나듯이 경솔한 사람들로부터는 멀리 달아나라 평생에 걸쳐 배워라 그만큼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라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만 배우고 점점 사회 속에 녹아들며 학구심을 잃어버린다 배우지 않는 이들에게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학생 시절에는 부족했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배우고 노력한 사람들은 절대로 퇴보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성장하는 법이다 지극히 성실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없으며 성실하지 않고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험난한 인간관계 속에서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어울리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옛 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사람을 사귀며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인생에 막힘이 없을 것이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좋은 나무가 먼저 죽는다 적이 볼품없이 보이는 나무는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수들한테 잘리지도 않고 그토록 오래 살아 큰 나무가 됐다 저 볼품없어 보이는 나무가 쓸모없어 보이지만 햇빛이 쨍쨍한 날 그 나무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편히 쉴 수 있고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며 저 보잘것 없는 나무가 산을 보다 푸르게 해준다 이처럼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의 기준은 그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지금 가는 길이 바르다면 결코 조급해하지 마라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쓰임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때가 아닐 때 일찍 쓰임 받음으로써 하늘이 내린 재능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쓰여져 기뻐할 이도 많겠지만 지쳐 병에 걸려 죽는다면 아직 쓰이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명심하라 무조건 일찍 성공가도를 달린다고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법이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행동하라 교만은 인간에게 재앙이 되지만 공손함과 검약은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상대에게는 그 말이 그 어떤 이불보다 더 따뜻할 것이고 사람을 해치려고 말을 하면 상대에게는 그 말이 창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시도 때도 없이 인간관계가 위태로운 것은 무릇 자기가 내뱉는 말에 그 원인이 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과 없이 뱉은 말은 나를 해치고 타인도 해치는 법이다 결코 오만하지 마라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치는 법이다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오만함과 건방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손해야 한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세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지 말라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겨울을 어찌 알겠는가 자기 분수에 맞게 만족해야 한다 숲은 아무리 커도 박세의 집은 나뭇가지 하나로 충분하다 얕은 지식으로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높은 나무가 무섭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잘 알지 못한다 분명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뻐서 웃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더없이 신중하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더없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았거든 들었다 하지 말라 그릇된 선입견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요망한 새치혀가 나의 입을 갉아먹는다 타인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 속내까지 요란한 게 아니며 타인의 차림새가 남루하다고 그 사람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 입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를 망하게 했다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나의 입이 바로 그릇이고 인격임을 명심해야 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은 말이 결국 나를 다스린다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름을 인정하라 생각은 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비를 따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시비는 결국 자신의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본래는 똑같은 것을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상대방을 서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는 메미나 까치가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봉황새를 비웃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인생에서 걱정을 잊어라 옳고 그름에 대한 걱정은 잊어라 미지의 세계와 끝없는 세계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몰입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길은 그 위를 걸으면 만들어진다 겉모습은 바꿔야 하지만 결코 속마음은 바꿔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까닭은 마음속에 바뀌지 않는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바꿔도 된다 우리는 겉모습을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로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품격 내면의 간직한 본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속마음이다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있다 우리 밖에 펼쳐진 끝없이 넓은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저마다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기준이며 좌표다 겉모습은 바꾸지만 속마음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바깥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순응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타고난 본질을 품고 본질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들에게 했던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자꾸 반복하면 다른 사람은 불쾌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엉뚱한 방식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조차 이를 조절하지 못해 자주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를 반드시 경계하고 말을 아껴라 사람을 대할 때는 본질을 보도록 하라 사사로움과 편애를 버려라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다른 의심스러운 것을 풀려고 하면 그 결정은 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대상에 대해 자기 마음이 이미 편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라 한다 결코 편견이라는 큰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타인이 초라해 보인다 해서 멀리하지 마라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단 의롭지 못하고 얄팍한 사람은 멀리하라 흰 종이도 물드는 법이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사람은 친구의 선악을 따르니 내가 의롭고 돌이 있다면 내 친구도 바른 길로 갈 것이다 남보다 조금 잘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비천하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크나큰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권세와 지위를 등에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다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성품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되 모든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마라 어떤 하나의 사례가 결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는 방식을 찾도록 하라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는 형편에 서도록 하라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의미 없이 다투지 마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타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옳은 말은 새겨들으면 되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은 무시하라 그리하면 다툴 일이 없다 모든 사람에겐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여덟 가지의 과오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것이고 이를 주착이라 한다 이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주착은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과오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망령이라 한다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고 나서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의견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망령은 섣불은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로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과 다를 바 없다 세 번째는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알랑거리는 자들은 어련히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거나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낼 가능성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말은 듣기에 좋기 때문이다 좋은 말은 듣기 싫고 나쁜 말은 듣기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푼수라고 한다 푼수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말하는 행동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다섯 번째로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한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피하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참소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결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많거나 적거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없다면 우정뿐 아니라 상하관계나 동료관계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관용의 자세를 유지하라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섯 번째는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으로 이간질이라 한다 이간질이라 함은 사이좋은 사람들이나 개인과 한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일곱 번째는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특하다 한다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를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이 천천히 타락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간특이다 이들은 단언컨대 악이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그가 망가지는 것을 즐기며 더욱 타락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마치 뱀처럼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도움이 될 게 없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니 이런 자가 있다면 거리를 멀리해라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것을 즉 음흉하다고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이나 엉큼하고 흉악한 성정을 갖고 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 여덟 가지 인간의 잘못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친한 친구로 사귀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성실하고 그럴 때 그 부지런함이 쌓여서 나중에 누리는 행복이 큰 행복이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데다가 시기심까지 있다 그럼 이게 참 몹쓸 사람 중에 하나가 일은 안 하면서 남잘되는 꼴 못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얘기가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지 왜 배가 아파요 저는 아예 이런 말이 대한민국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중국 사람들이 메나탄을 다 사요 메나탄을 얼마 전에도 7억 달러짜리 메나탄 상징 건물을 하나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메나탄에 건물을 사는데 그렇게 대기업가도 사지만 뉴욕에 사는 중국 사람들 40명이 모여갖고요 40명이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갖고 건물 하나 사는 거예요 건물을 사갖고 거기에 새 들어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베트남 사람들 또 멕시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내냐면 새를 전부 다 올려요 그럼 새를 감당을 못하니까 다 나가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상권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화교 그런 지역을 그러잖아요 차이나타운이라고 그러잖아요 차이나타운 중국이요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3,500만 명이 나가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본이 얼마냐면 2조 달러래요 2조 달러 우리나라가 1년에 수출입 다 합쳐왔고 1조 달러예요 우리나라 1조 달러 그런데 얘네들 자본 2조 달러를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본토에다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본토에 투자하고 또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또 상권을 형성해갖고 돈을 모아갖고 건물을 사고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사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의 인도네시아의 재정은 70%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모든 상권을 다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이 잘못된 이런 나쁜 우리들의 속담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이런 말은 없어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줘야 돼? 축하해줘야죠 그런데 우린 남잘되는 꼴을 못 봐 누가 좀 조금만 뜨면 그 사람 그냥 깎아내리기가 바빠 이래서는요 이 세계 속에서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개인으로도 불행하지만 국가적으로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 폴란드에서 사는 유대인 러시아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미국에 딱 가면 공항에 딱 내리면 이민자협회 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아파트를 빌려주고 또 취직까지 다 시켜줘요 그 사람이 이뤄을 때까지 잘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항에 딱 어리빌이 않고 도착하면 이거 그냥 갖고 싸들어온 돈 다 등쳐먹기 바빠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요 백화점은 누가 다 쥐고 있냐면 유대인이 다 쥐고 있어요 유대인이 다 쥐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백화점의 입점을 누구 먼저 제일 먼저 받느냐 하면 유대인이 만드는 물건분들 제일 먼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살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그래갖고 돈을 모으잖아요 그럼 자기 돈은 누구한테 맡기냐 하면 유대인 은행에 갖다 맡겨요 유대인 은행에 갖다 맡겨요 무슨 소송이 나오면 누구한테 맡겨요? 유대인 변호사한테 맡겨요 아프잖아요 누구한테 가요? 유대인 의사한테 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냐면 미국의 부의 한 50%를 유대인이 쥐고 있대요 그 중에 미국 부자의 30%는 유대인이래요 철저하게 민족끼리 돕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시기심이 없는 거죠 시기심이 우리 시기심이 너무 많아 이 출애국기 22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구워주었으면 그에게 채권자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 너희가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한다 이게 유대인들은요 민족끼리는 서로 책임진다 이게 철저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요 다 개인적으로는 잘 살아요 근데 다 같이 모여갖고 건물 샀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특출라지만은 이게 서로 축복해 주는 게 안 되는 거죠 미국에 7대 영화사가 있는데 이 중에 6개가 유대인이에요 6개가 파라마운터, MGM, 워너브라다스, 유니버설, 21세기 폭스 다 유대인이 만든 영화사예요 할리우드의 모든 건 디즈니, 월트 디즈니만 미국 사람 거예요 근데 이 월트 디즈니도 CEO가 20년 동안 유대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건 다 유대인이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영화에서 나오는 돈들 배우도 유대인을 쓰고 무슨 시네리오 작가도 유대인을 쓰고 감독도 유대인이고 영화 배급사도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돈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이 돈을 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다 보내냐 본토에 보내요 이스라엘, 팔레스티안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서 사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 시기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당에서도 하다못해 주일학교 하나를 운영해도요 이게 깨지는 경우가 시기심 때문에 깨져요 시기심 때문에 성당도 왜 깨져? 전 총회장단하고 후임 총회장들하고 서로 시기심 때문에 성당도 깨지는 경우 시기심이 참 많아요 하느님께서 양을 바친 아벨의 재물은 받으고 곡식을 바친 카인의 재물을 받지 않자 어떻게 해요? 카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시기심 때문에 그러네요 시기심 때문에 사무엘의 상권의 18장 7절에 보면 지금 PLO 이스라엘 맨날 테러하는 걸 PLO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 근데 옛날에도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성서에는 필리스타인이라고 써있어요 필리스타인 있었어요 얘네들이 맨날 유대인들하고 싸웠어요 골리아스한테 맨날 그냥 지고 근데 다윗이 나와갖고 필리스타인 팔레스타인들을 다 쳐 죽여요 그래서 완전히 사울이 그냥 완전히 왕권이 굉장히 강화돼요 근데 다윗이 싹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처녀들이 속을 들고 춤을 추면서 이런 노래를 해요 사울은 수천을 쳤고 다윗은 수만을 쳤네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살짝 미쳐요 뭐가 생기냐면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래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러고 하다못해 딸 미가를 다윗한테 줘요 사위야 사위 그런데도 죽이려고 그래요 결국은 그 능력 있는 다윗은 사울 곁을 떠나요 사울 곁을 떠나니까 사울이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렸잖아요 훌륭한 장수를 잃어버렸는데 필리스타인하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다 죽고 자기만 남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스스로 자기 배를 칼로 자살해 자살 다윗을 그 능력 있는 다윗을 자기 옆에 왕으로 데리고 있었다면 시기심을 가지지 않고 데리고 있었다면 아마 사울은 이스라엘 처음으로 통일한 왕으로서의 그 대단한 명성을 누렸을 거야 근데 그 놈의 시기심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뭐 때문에 우리가 깨지는 교회 분열도 시기심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끝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알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기도도 뭐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되길 바라는 하나는 근데 성단에서 내가 주일학교 이렇게 보면은 한 20명 30명 교사들이 있으면 내가 또 이뻐하는 교사가 있잖아요 그 이뻐하는 교 한 명만 이뻐하면요 나머지 한 15명이 숨으면 다 적이 돼버려 딱 반으로 나눠줘요 그래서 누구 이뻐할 수도 없어 그 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하는 거 그런 놈의 시기심 때문에 사랑도 못해 사랑도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 전서 1장 10절에 교회의 분열을 걱정하면서 이런 편지를 써요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개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분열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시기심으로 생긴 분열은요 공동체를 망가뜨려요 마음 안에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요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영화 아마데우스 아마데우스의 모짜르트하고 살리에르라고 했잖아 살리에르가 너무 모짜르트를 시기해갖고 마지막에 모짜르트 계속 힘들게 작곡 이때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모짜르트가 해갖고 모짜르트도 빨리 죽지만 살리에르도 결국은 정신분열로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을 해요 그러니까 남을 축하해 주는 사람은요 복을 받는데요 남 안 되게 시기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고통을 겪는 거예요 친구가 성공하거나 사회에 승진하면 축하해 주는 넓은 아량이 있어야 돼요 남 시기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남 부러워한다고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는요 달리기를 정말로 못해요 정말로 초등학교 뛰면 꼴등이야 막 쭉 뛰어도 꼴등이야 얼마나 이놈들이 빨런지 난 정말로 달리기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나는 참 그림을 못 그렸어요 제가 이렇게 옛날엔 그림의 필요성을 별로 몰랐는데 외국에 다니고 미술관에 다니다 보면 막 뭐 얘네들이 막 고후 이런 애들이 그림 그려는 거 보면요 내 마음 안에서 막 예술원이 불타요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도화지도 사고 크레용도 사갖고 집에 와서 막 그림을 그려요 동창신부들 오면 내가 보여줘요 이 그림 어떠냐 그러면은 동창신부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가 조카가 그린 거냐 조카가 아 난 내가 그린 건데 한 7살 정도 애가 내 그림을 보고 안 웃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명작이지 보고 웃는 거 보면은 그런데 수주는 조카가 그린 그림이냐 난 그림을 참 못 그려요 또 나는 수학을 참 못해요 중학교를 안 다녀서 그런지 저는 중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못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나는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자는 애들 딱 느낌 아니까 걔네들 느낌 아니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지 수업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난 수학을 정말로 못했어요 수학을 그런데 내가 맨날 나는 왜 달리기를 못하지 난 왜 이렇게 키가 조그마하지 난 왜 수학을 못하지 난 왜 그림을 못 그리지 맨날 이런다면 난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못 가졌지만 난 뭐가 줘요 목소리가 좋잖아요 나는 목소리가 좋잖아요 저는 제가 목소리 좋은 거 어렸을 때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애들이 막 발표할 땐 다 시끄끄러워요 그런데 내가 일어나서 발표하면 다 조용해요 이게 귀가 확 들리나 봐요 귀가 그리고 제가 왜 목소리 좋은 줄 아느냐 하면 사복을 입고 내가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키면요 많은 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사복을 입었으니까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음식을 딱 시키면요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성우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생긴 게 잘생겼어 키가 커 뭐가 있어 딱 목소리만 듣고 혹시 성우시냐고 그래서 수도 없이 들어요 성우시냐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음향 박사님이 제 목소리를 분석을 해줬어요 신부님 목소리는 톤이 높은데 굵대는 거예요 톤이 높고 굵으면 똑같은 단어를 얘기해도 내 말은 귀에 꽂힌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평화방송에 이렇게 신부님들 나와서 쭉 강론하시잖아요 수인들 강론하시잖아요 강의하시잖아요 내용을 들어보면 내가 받아 적을 정도로 내용이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단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승천을 하셔서 제자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듣기 좋은 내용인데 톤이 거의 같고 목소리 톤이 낮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한마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 다시 오셔서 승천하셔서 성령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똑같은 말인데도 목소리 때문에 제가 받는 이득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미사 해설하고 독서하고 신학교 때도 무슨 세미나 발표하고 이럴 때 제가 목소리 좋은 걸 저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서품받을 때 난 다른 거 달리기 잘해달라고 나 기도한 적 없어요 서품받을 때 띔 잘 띠게 해달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나는 누워서 재단에 엎드려서 주님한테 딱 두 가지 부탁했어요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글 잘 쓰게 해달라고 신부가 나는 신부 중에 키 큰 신부 별로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보금 선포하는데 키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난 생긴 것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보좌신부 때 굉장히 만 5천명 만 6천명 본당의 보좌신부를 했었어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분들은 내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사 참전 뒤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내 얼굴을 몰라 1년 내내 근데 그분들이 10년 후 20년 후 와갖고 내 목소리 딱 들으면요 목소리가 생각이 난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만 좋으면 됐지 뭐 키 커서 뭐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받은 게 뭘까? 내가 받은 게 뭘까? 여기 계신 분들 하느님께서 하나씩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신부님 저는 받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밥 잘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밥 잘하는 것도 나는 우리 주방장님 우리 생태 마을의 주방장님이 있는데 정말로 밥을 맛있게 음식을 맛있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최고의 주방장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청소 잘하는 것도 나는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 우리 조카가 얼마 전에 여자 조카랑 밥을 먹는데 자기가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빌딩 청소한 사람이 있었는데 천억을 넘게 벌었대요 자기는 항상 정리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빌딩을 정리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천억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너무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애가 너는 왜 수학 경시대에 1등을 못 해왔냐 너는 왜 사법고시 합격을 못 해왔냐 왜 달리기 잘하는 애가 왜 수학 경시대에 1등을 해야 돼 달리기만 잘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원진 선수한테 지금 사법고시 합격해오라고 그러면 유원진 선수 사법고시 합격해올 수 있어요? 유원진 선수 뭘 잘해? 공 잘 던지나요 하나만 잘하면 돼요 또 지금 사법고시 합격한 애한테 너 메이저리그 갖고 공 던지나 메이저리그 입구에도 못 가요 사람이요 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 멋이 없어서래 지 멋대로 살 줄 알아야 돼 자기 생긴 대로 살 줄 알아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남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진짜 행복한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키도 안 크고 힘도 안 세고 몸도 조그맣고 이래도요 나는 내가 받은 게 뭔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난 내가 받은 게 목소리라는 생각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난 어머니한테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나 이렇게 조그맣게 놔줘서 목소리 좋게 놔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 목소리 하나만 가지고도 뭐 기업체 강의 다니죠 뭐 무슨 정부기관 강의 다니죠 뭐 별군데 다 강의 다니죠 하다하다 아침마당에까지 와서 강의해 다니는 아침마당에까지 아침마당에까지 생각을 해봐요 이 목소리라는 게 내가 받은 하느님의 최고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가끔 의사 선생님들이 주식 투자하다가 쫄딱 망하고 마지막에 자살하는 분들 가끔 봐요 의사가 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7년 6년 동안 뼈가 빠지게 의사 공부했으면 의사만 하면 되지 주식 투자는 왜 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계속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데다가 방향을 돌리면 망하는 거예요 뭐 아까 잠깐 저기 뭐 강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어떤 영화 배우가 25년 동안 보는 거 쫄딱 망했대 영화 배우는 연기만 잘하면 돼요 다른 거 이상한 거 하다가 되게 망하는 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안 해서 그래요 자기가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공부만 해야 된다는 거 이 머릿속에 이거 빼세요 공부 빼고는 나머지 다 잘하는 애들 많아요 공부 빼고 그런데 나머지 다 잘하는 건 그건 소용없어 수학하고 영어만 잘하면 돼 이게 대한민국의 불행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민국의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불행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포크레인 잘해요 포크레인 정말 잘해요 내가 하루 종일 포크레인 가지고 황토집 질 때도 포크레인으로 지는 황토도 잘 캐요 그런데 내가 포크레인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침부터 밤 6시, 7시까지 하는데도 하나도 안 지겨워 10시간을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해봐요 나 아마 미칠 거예요 미칠 거예요 10시간 공부하라고 그러면 그런데 포크레인을 10시간 하면 그냥 하나도 안 지겨워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일이라는 게요 내가 재미가 있고 몸에 이렇게 탄력이 붙으면요 일처럼 재미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혹시 몸은 튼튼한데 머리가 안 되는 애들은 생태마을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는 우리 생태마을이 지금 여주도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로 하고 싶어요 여주도 그리고 아프리카 자카란다도 그 농장도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파견하고 싶어요 가끔 50살, 60살 되신 분들이 전화해요 거기 생태마을 취직하고 싶다고 지금 우리 생태마을은 50살, 60살 천지야 천지 지금 우리가 세대교체가 필요한 거예요 세대교체가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듣고 나도 저기 가서 얘기할까 50살 넘으면 하지 마세요 대신 누굴 보내? 자녀를 보내 자녀 몸은 튼튼하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 애들 이런 애들 꼭 좀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을 축복해주는 일은 참 즐거운 일이에요 시기하지 않고 남을 축복해주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저는 우리 후배들이 막 강론자라고 이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 우리 생태마을에 부관장 신부들이 세 분이 지금 왔다 갔는데 저는 이제 강의는 내가 하지만 미사 강론은 부관장 신부님들이 되게 해요 너무 강론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강의하는 거에 많은 부분들은 부관장 신부들이 강론하는 걸 듣고 내가 그걸 갖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관장 신부들한테 손을 꼭 잡고 너무 고마워 나한테 이런 재료를 제공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참 내 이렇게 후배 신부들이 강론자라는 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것도 막 사먹 잘하면 막 박수 쳐주고 싶고 그럼 내가 행복해요 근데 저 놈 새끼 봐라 나보다 강론을 잘하네? 이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을 내가 조금 능력이 보자라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줄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사는 거야 중국 애들이 지금 본토는 뭐 하느님 안 믿어갖고 엉망이지만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은 대단하거든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우리나라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준다 이 아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 아예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 이후부터 우리는 아예 사촌이 땅을 샀어? 그래 축하해주는 그런 문화가 난 이루어졌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시기심이 게으른 놈이 시기심까지 있어 게으른데 남 욕이나 하고 앉아있어 매력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매력이 없어요 부지런한데 남 칭찬까지 할 줄 알아 이 사람 매력 있어요 없어요? 매력 있어요 매력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나쁜 건 판단하는 것 어떤 판단? 부정적인 판단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내가 남을 심판하면 하느님도 나를 심판을 해요 나이가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아요 아주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남을 심판을 하냐는 말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이게 평생의 내 숙제였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볼 것이냐 내 눈에 있는 들뽀를 볼 것이냐 여러분들은 남의 이 대한민국을 보면 남의 티끌은 기가 막히게 끄집어내요 남의 티끌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기 눈에 있는 티뽀를 안 보는 거야 텔레비전을 보면 이 세상에 다 죽일 놈만 있는 것 같아요 죽일 놈만 다 때려 죽일 놈만 대한민국이 사는 것 같아 그래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막 때려 죽일 놈만 살아요? 저는요 얼마 전에 내가 좋아하는 우리 경남, 최경남 신부가 또 해준 얘기예요 자기가 조용필 콘서트를 갔다 왔대요 감동받았대요 너무너무 정말로 프로페셔널이 저거구나 우리 신부들도 저런 마음으로 사먹을 하면 정말로 사먹이 잘될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용필 씨가 1982년 비련이라는 못 찾겠다 깨꼴이라는 사집을 냈는데 비련이라는 노래가 있대요 그런데 시골 병원에 지적장애아가 8년 동안 14살짜리를 먹은 여자애가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는 거야 그런데 얘가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울기 시작하는 거야 14살짜리가 막 울더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죠 8년 동안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던 애가 비련이라는 노래가 눈물을 쫙 흘리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미치죠 내가 감정 표현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조용필 씨한테 제발 우리 병원에 한 번만 와가지고 이 아이 손 한 번만 잡아줘라 손 잡아주고 노래까지 해주면 더할 나위 없지만 손이라도 잡아줘라 했는데 그때 조용필 씨가 1982년 사짐 못 찾겠다 깨꼴이 할 때 캬바라에 가서 노래 한 곡 하면 3천만 원을 받았대요 지금 돈으로 그런데 보통 하루에 3, 4번씩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무슨 소리냐 지금 하루에 1억씩 버는 사람인데 그 시골까지 위약금 물 수 있느냐 꿈도 꾸지 마라 전화를 끊었대요 그런데 조용필 씨가 이렇게 바깥에서 들으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매니저가 아니 저기 어떤 지적장애 여자아이가 당신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듣고 막 눈물을 흘리다고 병원에 한번 초대를 한다는데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오늘 공연이 몇 개냐고 그랬더니 뭐 4개라고 그랬더니 그거 다 취소해라 내 위약금 내가 물겠다 가자 그 병원에 차 내라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차를 타고 시골까지 쫙 간 거야 갔는데 얘를 딱 봤는데 얘가 뭐 조용필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데 조용필 씨가요 대단한 사람이 그 14살짜리 여자의 손을 잡고 비련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랑의 손길로 딱 이렇게 노래를 쫙 오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또 눈물을 쫙 흘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병원이 감동이죠 감동 그리고 조용필 씨는 그걸 보고 갔어요 부모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례를 할 테니까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조용필 씨가 한 말이 전 정말 기가 막힌 말에 나는 오늘 저 아이의 눈물을 통해서 이제까지 받은 모든 돈 앞으로 받을 돈 모든 것보다 비싼 보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돈 보낼 생각하지 말아라 딱 갔다는 거예요 그게 1982년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조용필 씨가 훌륭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조용필 씨 뒷조사를 쫙 해봤어요 뒷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23억인가 4억이나 되는 돈을요 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기증하고 그 다음에 백혈병 걸린 아이들 한 500명 수술비를 다 대주고 지금도 1년에 몇 억씩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저는 김장호 씨 독도 참 여러분들 이거 대단한 가수 하나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독도 100억 모은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동참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본 애들은요 자기네 나라 돼서 살고 싶지 않은 애들이에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났지 원자력 발전소 원자탄 폭탄 터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방사능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태풍이랑 태풍은 그냥 일본에 다 가서 쏘요 지금 아직도 10월 30일인데 아직도 무슨 프란치스코 태풍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1905년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돌아왔는지 독도는 우리 땅 그리고 우리나라 먹은 거예요 지금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자기네들 이번에 외교 홈페이지에 하잖아요 한국 먹고 싶다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는 거 대놓고 근데 정치인도 기업인도 못하는 가수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요 이 세상은요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멋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판단을 어떤 판단으로 부정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판단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조가 동탁을 죽이려고 그래요 한 왕실을 자꾸 동탁이 쥐고 흔들으니까 그러니까 조조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들켜요 동탁한테 왜냐하면 동탁의 무술이 너무 뛰어나거든요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진궁이랑 장수랑 막 도망을 가는데 동탁이 전국에다 방을 붙인 거예요 조조 잡아오면 엄청난 벼슬과 상을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조조는 마음 편안하게 쉬지를 못한 거죠 산속으로 군물로 가면서 그냥 여기저기 피신을 하다가 아버지 조승 아버지 친구 여백사라는 집에 숨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여백사가 이 조조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야 너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쉬라고 내가 방 따뜻하게 해줄 테니까 편안하게 쉬라고 근데 우리 집에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집에 술이 없다 내가 고울에 가서 술을 받아올 테니 너는 쉬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여백사는 고울로 술 받으러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의심 많은 조조는 혹시 고울에 가서 나 고발하러 간 거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집을 염탐을 하는 거야 근데 부엌 문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부엌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칼 가는 소리가 근데 집안 식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큰 놈부터 잡을까 작은 놈부터 잡을까 아니 조조는 조그매고 진공은 컸거든요 이것들 봐라 여백사는 나를 고발하러 가고 저것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러네 그래갖고 문을 박차고 들어갖고 여백사의 식구 부인 자식 아홉 명을 다 죽여요 칼로 다 죽이고 혹시 어디 숨어 있는 거 없나 하고 뒷견문을 딱 열었는데 뒷곁에 돼지가 큰 거하고 작은 거 두 마리가 묶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구들은 큰 돼지를 먼저 잡을까 작은 돼지를 먼저 잡을까 이렇게 말한 건데 조조는 어떻게 들은 거예요 큰 놈을 먼저 잡을까 자기를 잡는 줄 알고 죽인 거죠 자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판단이 다 옳아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조조가 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술을 받아서 기분 좋게 오는 조승을 길에서 저기 여백사를 만나요 그 자리에서 죽여요 조조가 왜? 한 번 잘못한 걸 덮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눈에 있는 뭘 봐야 돼? 들뽀를 볼 생각을 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끊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성소 예수님이 참 예수님 말씀 말씀 마다 정말 묵상하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말씀 정말 많이 이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자의 제자 증자가 성인 1일 3성 1일 성인지도 1일 3성 5신 자기 일을 세 번 반성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신앙인들은요 남 잘못 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 누구 잘못 캐내는 사람이야? 내 잘못 캐내는 사람이야 내 잘못을 캐내갖고 나를 똑바로 세우는 게 신앙이냐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떤지도 모르고 남만 게 특히 성당 다니면 활동하면 자기 모습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 남만 보이잖아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레조 단장은 어떻고 꾸리아 단장은 어떻고 저건 어떻고 막 남욕만 디립다 하잖아요 그런데 남욕할 시간이 있으면 누구 들여다봐? 자기 들여다봐 부처님 제자 넷이서 장인엘끼리 토론을 했어요 야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사랑이다 사랑 얼마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녀 문제 수도 없는 갈등의 원인이잖아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자가 아니다 사랑보다 더 그런 건 배고픔이다 그렇죠 배고픔의 고통 이거 정말 힘든 거죠 오죽하면 대학 교수가 그 돈 몇 푼 받아보겠다고 교수 자리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부정 입학 몇백만 원 받아갖고 부정 입학하고 교수 자리 짤러나가고 이게 배고픔의 고통 때문에 배고픔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게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심 그랬더니 또 한 제자가 아니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분노다 분노 화가 자기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거 이건 저도 동의해요 사실 저도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싸운 게 한순간 무너지는 게 뭐냐면 분노 때문에 그래요 분노 그랬더니 또 한 제자가 아니다 그것보다도 더 슬픈 건 죽음에 대한 공포다 그거 맞죠 우리 인간의 모든 그랬더니 그게 다 됐더니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다가 죽는 거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면서 행복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쫓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가 죽는 게 저는 부처님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예수님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 뽑을 생각을 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판단을 할 때 부정적인 판단을 할 거냐 긍정적인 판단을 할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텔레비전 뉴스 보면 한심해 안 한심해요 한심하죠? 정치인들 정말로 내가 지난번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서로 말 안 돼 지금까지도 한심해요 뭐 조금만 정말로 한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또 국회의원은 이놈의 나라는 그냥 뒤집어 엎어서 북한한테 그냥 줘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심한 나랄까요? 저는요 5천년 역사상 우리나라가 5천년 역사상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적은 없어요 5천년 역사상 고려시대 우리 원나라 조금만 바쳤어요 고려시대 때 원나라한테 조금만 바쳤어요? 왕자도 다 보냈어요 왕자도 다 보냈어요 조선시대는 명나라 청나라 다 조금만 치고 다 왕자들 다 보내고 소연세자 뭐 이런 사람들 다 다 가 있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냥 청나라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나라 뺏겼어요? 일본한테 나라 뺏겼어요 1천년 이상을 통일 국가 다 나눠져서 싸우고 지금도 뭐 나눠져 있지만 그렇게 우리나라 역사가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5천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강성했던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조 달러야 무역 규모가 세계 8위 경제 규모는 세계 15위예요 그런데 일본은 6조 달러야 무역 규모가 중국이 8조 달러 미국이 14조 달러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 우리나라도 피곤한 나라야 양쪽에 너무 센 놈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이 경제 규모가 일본이 6조 달러 중국이 8조 달러야 우리는 1조 달러밖에 안 돼 그런데 그전에는 1조 달러도 안 돼서 그러니까 참 조공 바치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도 또 전 세계에서 일본 놈하고 중국 놈 무시하는 것도 대한민국 사람 밖에 없어요 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5천년 역사를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차 잘 만들어요 차 잘 만들어요 제가 지난 9월 달에 미국 뉴욕의 자살방지협회에 가서 강의를 갔다 왔는데 초청한 회장님이 차를 이번에 싹 바꿨대요 워낙 돈이 많은 분이라 엑구스, 볼보, BMW, 렉서스 5대를 다 바꿨대요 그런데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엑구스래요 나한테 정말 그런 말을 하면서 한국이 차 브랜드가 떨어져서 그렇지 한국 차 잘 만든다고 그것도 40년 만에 남들은 100년, 120년 됐는데 40년 만에 이렇게 쫓아온 것에 대해서 자기는 엑구스를 타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차를 누가 제일 무시하느냐 대한민국 놈들이 제일 무시해요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부정적 텔레비전 잘 만들고 그렇잖아요 또 핸드, 휴대폰 잘 만들고 제가 이 휴대폰도 아이폰 막 나오고 난리 칠 때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우리나라 휴대폰을 봐서는 전 세계 시장 1위를 할 거다 4, 5년 전에 내가 방송 때도 얘기했어요 지금 1위 하잖아요 정말로 잘 만들어요 에어컨 잘 만들고 냉장고 잘 만들고 그러면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근데 막 온 세상에 떠도는 얘기는 곧 망할 것 같은 얘기를 아니 오죽하면 요즘 달러 떨어져갖고 지금 주식을 뭐 40일인가 50일째 우리나라 주식만 산다잖아요 우리나라만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인 판단도 문제가 있지만은 국가 전체의 분위기도 부정적인 생각 나는 요즘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보면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언제 나라에서 늙었다고 용돈 준 적이 언제 있어요 5천년 역사상 요즘 준대잖아 요즘 아니 늙었다고 나라에서 용돈 준대잖아 65세 넘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언제부터 줬어요? 10년 전부터 줬어요 용돈 5만 4천원 5만원 주기 시작해갖고 지금 9만 4천원 9만 5천원이 지금 내년 7월부터는 20만원 준대는 거예요 물론 100% 다 주면 좋지만 상위 30%는 안 주고 하위 70%는 준대는 거예요 20만원 여러분들 자식이 다달이 20만원씩 줘요? 자식도 안 주는 용돈 준대잖아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자식이 잘 되길 바라지 말고 누가 잘 되길 바라? 나라가 잘 되길 바래요 저는 제가 장담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3만 달러 4만 달러 넘어서면요 여러분들 65세 넘은 분들 30만원 50만원 60만원 다 넘어가요 용돈 그렇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나라가 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가 잘 되길 바라야 되는데 우리는 입만 열면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조금 있으면 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이나 사회적이나 부정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생태마을에 주창덕시라고 북에서 넘어온 탈북자가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한경북도에서 살다가 지금 55인가 이쯤 나이가 됐는데 북의 얘기를 들어주면요 우리 직원들은요 다 뒤로 넘어가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은요 쌀 구경한 적 없대요 밀가루도 구경한 적 없대요 제가 제일 놀라운 건 뭐냐면 북한 사람들 밀가루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밀가루는 1년에 두 번 나온대요 두 번 그리고 강냉이 죽만 먹고 산대요 그럼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 먹으면 그게 얼마나 고소한지 모른대요 그건 뭐 농약을 쳐야지 맛이 이상할 거 아니야 농약 칠 돈이 있어야지 농약을 칠 거 아니에요 농약 안진뱅이 밀 보리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수제비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에 딱 두 번 먹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강냉이 죽을 먹는 나머지는 전부 그런데 우리 생태마을에서 가지튀김을 하면 우리는 가지튀김만 밀가루 살짝 묻혀서 튀지기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나가면요 그 가지를 들고 주방에 들어가요 그 탈북자가 주방장한테 따져요 밀가루 이것밖에 왜 안 묻히느냐고 내가 밀가루 먹고 싶어서 북에서 넘어왔는데 왜 밀가루를 이것 조금밖에 안 묻히느냐고 슬픈 얘기예요 슬픈 얘기예요 북한은요 수도 없이 굶어 죽어요 내가 지금 북한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95년 96년 97년에 죽을 때 북한 사람 그때 제일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나마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먹고 살았대요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 다 죽었대요 그런데 굶어 죽으면 다 새카매서 죽는대요 못 먹을 때 그런데 자기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탄광촌에 배정을 받아서 하는데 한 10명이 새카매서 다 쭈그리고 앉아있더래요 저 사람들은 왜 일도 안 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냐고 왜 이렇게 새카맣냐고 그러니까 다 굶어 죽어 있는 거라고 지금 10몇 명이 그대로 앉아서 그 자리에서 북한 얼마 전에 6명 넘어갔던 분들 다시 한국으로 보냈잖아요 그분들 내가 쭉 읽어봤어요 북한 가면 어떻게 대우할 줄 알고 아파도 병원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그냥 고통이란 고통을 다 겪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북한 무슨 김일성 주체사장 찬양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건 하느님을 믿을 수 없다는 나라 그런 나라에 대해서 제일 가슴이 아프고 슬프지만 그런데 무슨 북한을 찬양을 하고 그래요 국민들은 다 굶어 죽어 하는데 그냥 대통령이라는 수령 우리가 또 얼마나 웃기냐면 우리 직원들은 김정은이가 말이야 백성들 굶어 죽이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딱 일어나고 김정은이가 뭡니까 위대하신 수령아가 김정은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 그래 위대하긴 개뿔은 뭐가 있냐 국민들 다 굶어 죽이냐 뭐가 위대하느냐고 그러면 그분이 그래 그건 또 맞는 말입니다 또 이런다니 그런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이분이 왜 탈북을 했느냐 하면 자기 딸하고 같이 해서 딸은 지금 간호학과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관절념이었대요 부인은 심장병이고 그거 고치고 싶어서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돈을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돈을 조금씩 조금 모아가지고 좀만 기다리면은 자기 가서 데리고 올 텐데 안 기다린 거야 이 아들하고 부인이 이번 여름에 압록강을 걷는 거예요 압록강을 건넜는데 기다렸는데 염변에서 만나는 사람이 못 만났다고 전화가 온 거야 아니 그냥 우리 생태마을에서 저녁에 밥을 먹으면 얼굴이 하얘가지고 아주 다 죽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느냐고 저 주창덕 형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북에서는 건너갔다는 소식이 왔는데 염변에서 못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비행기표 끊어주고 돈 주고 가서 찾아와봐라 자식 아들하고 부인 소식을 모르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찾아와봐라 그래갖고 갔다 왔는데 결국은 못 찾고 자기만을 넘어가다가 죽은 거죠 물에 빠져서 압록강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호강에 요강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한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지금 북한에 그래도 지금 신앙을 하는 게 1%도 된대요 숨어서 숨어서 신앙 생활하는 비율이 1%가 된다는 거 우리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정말로 마음 편안하게 하느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릴 수 있는 거 통일이 돼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도 통일이 돼야 되지만은 그 안에 정말로 신앙의 빛을 전해줄 수 있는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보면은요 참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여러분들 정말로 한국은요 정말로 행복한 날이에요 정말로 요즘 나는 한국에 이렇게 외모로 평가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잘생기면 다 오케이야 키 크면 다 좋고 남자는 키가 커요 키가 키 개뿔 키가 크고 뭐가 좋아요 이 기장 옷 저기 기지나 많이 들어가지 키 큰 게 뭐가 좋아 그냥 이쁘면 다 용서해 이쁘면 다 용서해 이쁘면 다 용서해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 하나 제대로 볼 줄 안다 척 보면 안다 그게 여러분들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지만 떠도난 얘기에 하버드대학에 스탠포드 부부가 가서 허름한 옷을 입고 스탠포드 부부가 가서 저기 뭐야 하버드대학 총장실에 가서 나 좀 여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16에 하버드대 다니다가 그래갖고 나 여기 좀 기증하고 싶다 총장을 만나게 해주라 너무 허름하니까 이 수위가 당신 같은 사람이 뭘 기증하냐 안 만나게 해줘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샌프란치스코 사람인데 아주 철도로 돈을 벌은 사람이야 아니 저 하버드대학에서 우리 돈을 기증을 안 받느니 차라리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대학을 하자 그래갖고 생긴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산호세 강의 갔을 때도 스탠포드 대학을 지나가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전화드라고 대학이 아니라 거의 뭐 궁전같이 전화드라고요 그래서 이 저기 뭐야 그 하버드 정문에는 이런 말이 써있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있대요 죄로 가는 길은 내 눈에 있는 들법을 생각은 안 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끄집어낸 이런 사람들이 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 판단하지 마세요 남 평가하지도 마시고 남 비난하지도 말고 판단하고 난 비난하지도 말고 똥 묻은 경우가 겨 묻은 경우가 비웃는다는 그런 우리 속담도 있듯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는 일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신앙인들은 남 누구 어떻고 누구 어떻고 이거는요 이 사도바오로가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남을 해치는 말은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게 몸에 배 있어 남한테 흠이 되는 말 한마디를 해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게으른 데다가 시기심까지 있는데도 판단을 부정적으로 해 이거 이 사람 이거 쓸 데가 있는 사람이에요 쓸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성실하고 남 칭찬할 줄 알고 긍정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죄 질 것 같아요 안 질 것 같아요 죄 안 져요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살면서 항상 긍정의 에너지가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해 주고 평생에 설계가 돼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말고 피하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크나큰 손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이익보다 손해를 많이 보는데 다투어서 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서 처세의 기본이기도 하다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마라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 수 없다 옛말에 굽으면 온전해진다 하였는데 헛말이겠는가 참되게 온전해져서 돌아가는 것이다 물속 깊이 있는 물고기와 하늘 높이 떠 있는 기러기는 아무리 높아도 활로 쏘고 아무리 깊어도 낚시로 낚을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의 마음은 바로 곁에 있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쓸데없이 남을 상처 주지 마라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비단보다도 곱고 따뜻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창칼보다도 차갑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마음을 쓰지 말라 그 사람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고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거든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집안이 화목하고 친구들이 많다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좋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고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자손, 친구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남의 말로 사람을 판단하려거든 나의 눈으로 한 번 더 살펴보라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이야 어찌 이것을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남에게 전해들은 대로 남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쪽의 말만 듣는다면 친한 사이가 갑자기 떨어짐을 볼 것이다 귀로 남의 그릇댐을 듣지 말아라 눈으로 남의 단점을 보지 말아라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경솔함이다 경솔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사악하고 위험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편에서든 이용당하기 쉽다 화재가 나면 불을 피해 멀리 달아나듯이 경솔한 사람들로부터는 멀리 달아나라 평생에 걸쳐 배워라 그만큼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라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만 배우고 점점 사회 속에 녹아들며 학구심을 잃어버린다 배우지 않는 이들에게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학생 시절에는 부족했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배우고 노력한 사람들은 절대로 퇴보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성장하는 법이다 지극히 성실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없으며 성실하지 않고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험난한 인간관계 속에서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어울리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옛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사람을 사귀며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인생에 막힘이 없을 것이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좋은 나무가 먼저 죽는다 적이 볼품없이 보이는 나무는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수들한테 잘리지도 않고 그토록 오래 살아 큰 나무가 됐다 저 볼품없어 보이는 나무가 쓸모없어 보이지만 햇빛이 쨍쨍한 날 그 나무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편히 쉴 수 있고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며 저 보잘것 없는 나무가 산을 보다 푸르게 해준다 이처럼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의 기준은 그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지금 가는 길이 바르다면 결코 조급해하지 마라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쓰임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때가 아닐 때 일찍 쓰임 받음으로써 하늘이 내린 재능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쓰여져 기뻐할 이도 많겠지만 지쳐 병에 걸려 죽는다면 아직 쓰이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명심하라 무조건 일찍 성공가도를 달린다고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법이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행동하라 교만은 인간에게 재앙이 되지만 공손함과 검약은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상대에게는 그 말이 그 어떤 이불보다 더 따뜻할 것이고 사람을 해치려고 말을 하면 상대에게는 그 말이 창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시도 때도 없이 인간관계가 위태로운 것은 무릇 자기가 내뱉는 말에 그 원인이 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과 없이 뱉은 말은 나를 해치고 타인도 해치는 법이다 결코 오만하지 마라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치는 법이다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오만함과 건방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손해야 한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세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지 말라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겨울을 어찌 알겠는가 자기 분수에 맞게 만족해야 한다 숲은 아무리 커도 박세의 집은 나뭇가지 하나로 충분하다 얕은 지식으로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높은 나무가 무섭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잘 알지 못한다 분명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뻐서 웃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더없이 신중하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더없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았거든 들었다 하지 말라 그릇댄 선입견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요망한 새치혀가 나의 입을 갉아먹는다 타인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 속내까지 요란한 게 아니며 타인의 차림새가 남루하다고 그 사람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 입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를 망하게 했다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나의 입이 바로 그릇이고 인격임을 명심해야 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은 말이 결국 나를 다스린다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름을 인정하라 생각은 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비를 따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시비는 결국 자신의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본래는 똑같은 것을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상대방을 서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는 메미나 까치가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봉황새를 비웃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인생에서 걱정을 잊어라 옳고 그름에 대한 걱정은 잊어라 미지의 세계와 끝없는 세계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몰입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길은 그 위를 걸으면 만들어진다 겉모습은 바꿔야 하지만 결코 속마음은 바꿔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까닭은 마음속에 바뀌지 않는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바꿔도 된다 우리는 겉모습을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로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품격 내면의 간직한 본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속마음이다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있다 우리 밖에 펼쳐진 끝없이 넓은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저마다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기준이며 좌표다 겉모습은 바꾸지만 속마음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바깥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순응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 마음 속으로는 타고난 본질을 품고 본질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들에게 했던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자꾸 반복하면 다른 사람은 불쾌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엉뚱한 방식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조차 이를 조절하지 못해 자주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를 반드시 경계하고 말을 아껴라 사람을 대할 때는 본질을 보도록 하라 사사로움과 편애를 버려라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 속에 의심을 품고 다른 의심스러운 것을 풀려고 하면 그 결정은 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대상에 대해 자기 마음이 이미 편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라 한다 결코 편견이라는 큰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타인이 초라해 보인다 해서 멀리하지 마라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단 의롭지 못하고 얄팍한 사람은 멀리하라 흰 종이도 물드는 법이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사람은 친구의 선악을 따르니 내가 의롭고 돌이 있다면 내 친구도 바른 길로 갈 것이다 남보다 조금 잘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비천하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크나큰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권세와 지위를 등에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다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성품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되 모든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마라 어떤 하나의 사례가 결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는 방식을 찾도록 하라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는 형편에 서도록 하라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의미 없이 다투지 마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타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옳은 말은 새겨들으면 되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은 무시하라 그리하면 다툴 일이 없다 모든 사람에겐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여덟 가지의 과오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것이고 이를 주착이라 한다 이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주착은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과오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망령이라 한다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고 나서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의견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망령은 섣불은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로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과 다를 바 없다 세 번째는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알랑거리는 자들은 어련히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거나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낼 가능성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떠받들어주는 말은 듣기에 좋기 때문이다 좋은 말은 듣기 싫고 나쁜 말은 듣기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푼수라고 한다 푼수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말하는 행동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다섯 번째로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한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를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피하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참소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점이다 결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많거나 적거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없다면 우정뿐 아니라 상하관계나 동료관계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관용의 자세를 유지하라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섯 번째는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으로 이간질이라 한다 이간질이라 함은 사이좋은 사람들이나 개인과 한 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일곱 번째는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특하다 한다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를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이 천천히 타락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간특이다 이들은 단언컨대 악이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그가 망가지는 것을 즐기며 더욱 타락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마치 뱀처럼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도움이 될 게 없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니 이런 자가 있다면 거리를 멀리해라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것을 즉 음흉하다고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이나 엉큼하고 흉악한 성정을 갖고 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 여덟 가지 인간의 잘못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친한 친구로 사귀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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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